나랑 전복 먹으러 갈래? 전복 먹으러 갈래. 너 드세요. 전복 먹으러 갈래.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.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. 진짜야. 전복 먹으러 갈래.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.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. 진짜야. 전복 먹으러 갈래.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.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. 진짜야. 저는 최근에 한 공연 중에 재규 형이다. 안 받아요. 나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 모두 모르면 지금 우리가 좋지 않았을 거야. 도마시아에서는 뭐. 형이 있었기 때문에 뭐. 그렇지. 그렇지.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. 형이 고생하게 하는 거지. 나랑 전복 먹으러 갈래? 전복 먹으러 갈래. 너 드세요. 전복 먹으러 갈래.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.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. 진짜야. 야. 아 추워지. 끝났어요. 넘불하. 아 네. 오랜만이요. 응. 전복 먹으러 갈래.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. 이 기분 따라 훌쩍 떠나줄래.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. 나랑 전복 먹으러 갈래? 전복 먹으러 갈래. 너 드세요.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.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.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. 저는 내가 볼 때는. 최근에 한 공연 중에 재규 형이다. 안 받아오기. 나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 모두 모르면 지금 우리가 최고지 않았을까. 도마시아에서는. 형이 있었기 때문에 뭐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감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. 형이 정선하게 하는 거지. 나랑 전복 먹으러 갈래? 전복 먹으러 갈래. 너 드세요.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.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. 하기 싫고 말할 수 있겠다. 진짜야. 진짜야. 또 여기 인터뷰하면서 또. 진짜야? 끝났어요. 엄마. 오랜만이야. 흐흐흐흐흐흐. 전복 먹으러 갈래. 한 interdisciplinary narrating.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이 기분 따라 훌쩍 떠나줄래요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나랑 전복 먹으러 갈래? 전복 먹으러 갈래 나 드세요 할까요?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저는 최근에 한 공연중에 재규 형이 안 받아오리 나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 모두 모르면 지금 우리가 최고지 않았을까 도마시아에서는 형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맘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게 형이 결손하게 하는 거지 나랑 전복 먹으러 갈래? 전복 먹으러 갈래? 너 드세요 할까요? 전복 먹으러 갈래?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1분 3분 ass 처음에 탕훈una 영영 내karang 맞춤 전복 먹으러 갈래?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전복 먹으러 갈래?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이 기분 따라 훔쩍 떠나줄래요?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나랑 전복 먹으러 갈래? 전복 먹으러 갈래? 이거 드세요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저는 내가 볼 때는 최근에 한 공연 중에 재규 형이다 단바닥이 나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 모두 모르는지는 우리가 죽었지 않았을까 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감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 형이 겸손하게 하는 거지 나랑 전복 먹으러 갈래? 전복 먹으러 갈래 너 드세요 할까요?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이거 정말 써놨坪이 나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또 지금 인터뷰 안 했었어 아 진짜 끝났어요 헌불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마 지금이 같은זה 지남 유튜브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이 기분 따라 훌쩍 떠나겠네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